진주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8회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4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과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등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고 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해 마련했습니다. 대상자들은 관내 우수 치유농장인 대평면 물사랑 치유농장에서 학교로 간 할머니란 주제로 인지 기능 향상과 우울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.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인지 능력을 향상하며 가족에게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시 관계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. 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가진 농업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치유농업의 효과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. 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이미화 기자입니다.